여러분 저희가요. 가장 고민인 부분 바로 이 복부 아닙니까? 이것부터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으세요. 그냥 앉으시고 난 다음에 뒤를 그냥 누우시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탕탕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부 쪽에요. 둔탁한 소리가 들리죠? 바로 이게 복부 쪽에 근육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냥 근육을 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부 중앙 쪽 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틀어주시게 되면 이 약, 역, 구리까지도 모두 다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운동으로 복부 운동을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복부 운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연씨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보여요. 우리 여성분들이 디테일을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방향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은 이제 복부 운동 실컷 했어요. 박진영씨 노래 중에 앞에서 보면 착한데 뒤에서 보면 미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은 디테일 괜히 안 나오죠. 온도하셔야 돼요. 자, 봉 잡으시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면 안 돼요. 틀면서 아예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했을 때 팔뚝에 힘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배에도 지금 이게 아까 했던 운동하고 조금은 다른데 배에도 힘이 빡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어깨 뒤쪽부터 허리 외에 타고 쭉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아예 살 찌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쫙 스트레칭 되는 것 같은 느낌들 때문에 이거는 여자분들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요. 자석시켜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옷이 짧아지고 옷이 얇아지고 있죠. 맞아요. 뒷라인 정리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잘하십니다. 꼭 하셔야 되는 운동 방법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남성분들도 이 팔이라든지 뒤쪽으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우리 남성분들은 역시 자세히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팔만 쭉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팔 뒤쪽 근육뿐만 아니라 이 등쪽 그리고 어깨 쪽의 근육에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클럽에서 하셨던 그 운동을 쇼니의 원더코스마트로 모두 다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쇼니 원더코스마트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근력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집에 의자 있죠? 의자 있죠. 근력만 이용하시게 되면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근력 운동 하셨으면 마무리는 유산소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신기하다. 신기해. 5만 원대 초반에 아예 유산소 운동까지 다 되는 운동기구 보셨어요? 원더코스마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가 힘껏 밟아도 이게 견고하고 좋은 게 안쪽에 고무밴드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이 스프링 자체가 강철 코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이죠. 집에 책상 의자, 식탁 의자, 쇼파 혹은 침대 위에 걸터 앉아갖고요. 이렇게 발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유산소 운동인 사이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송 중에만 5만 1,200원. 만 원. 가장 싸게. 네. 가장 싸게 보내드리는 기회이면서 역시 방송 중에만 일주일에 무료체험 기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전화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 잠깐 줄이고 저희는 운동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주문 전화 혹은 스마트폰 앱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